안녕. 연수아 전멸과 침대입니다. 오늘은 3명이야기 내가 볼게요. 오늘의 칸은 이거예요. 음. 루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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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주ises. 뭐지. 붙인다. 이건 외국에서. 루슈타. 주사를, 그리고. 이들. 이 말국에게 참여하는 이름만으로. 주사를. 주사. 1. 만우시역 3. 미용 빌레 2. 거푸르스탄 맹 여하타 타 1. 미용 빌레 2. 거푸르스탄 맹 여하타 타 2. 도이사 갑자기 어 예수님이랑 제자들 어 예수님이랑 제자들 관리바라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제자에요. 제가 볼까요 여기 뚜껑인데? 잘못하네요 귀신 들리는 사람 알레르 마다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 해봤어요 그것도 내 룩 Kid, 그가, 멘 룩 나만 센해. 우스 머누셔요 내꺼라 묻 맹머웃 시 눈 슈토 아트 마잉 해 짱기 귀신들이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귀신들이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죽여주실 마시오 라고 했어요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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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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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 수아롬가에 바라 두릇둑 다 도부 험에 수아롬 뱃 배 자 배 대 동네 그래서 귀신들인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저 이름은 군대입니다. 귀신들이 많아서 군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가면 제가 가실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 곳. 그래서 귀신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애들이 난 이 사람 말고 이 베디들로 가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터네요. 다음 페이지. 이슈네 그러더니 오 돼지한테 가도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귀신들이 돼지한테 가서 귀신들이 돼지한테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돼지가 됐네요. 귀신들이 돼지. 따라라라라라. 어, 돼지들이 많네. 귀신, 돼지, 돼지! 아, 귀신, 돼지! 귀신, 돼지, 돼지! 귀신, 돼지, 돼지! 귀신,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वहो जो हुआ था जाकर शहर में सब को बता दिया शहर के लोग को बिस्तान पर आये उनहें ने देखा की इसुने मौनुशय को चंगा कर दिया था झ मौनुशय को और बु़ हुआो 깜짝 놀라 배들어 깜짝 놀라 배들어 깜짝 놀라 배들어 깜짝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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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사 희귀야 헐르 헬 꼬이 어째 어째 무비 드 후에 귀신 들리다가 예수님이 귀신 안 들리게 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가지 말라 너는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한 것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시신幹 이제 빠 빠이 또다니 생각 바다를 귀신 들리게야지 귀신 들리게야지 다음 배지 네 오늘은 성인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떻나요? 됐어요 끝만다 바이